메사추세츠의 한 주일학교에 톰이라는 8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늘 몸이 아프고 힘이 없어서 휠체어에 타고 교회를 오는 소년이었습니다 부활주리를 앞두고 이 톰의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속이 비어있는 이런 플라스틱 계란을 나눠주고 이 안에다가 무엇이든지 생명이 있는 것을 담아오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절 아침이 되자 아이들은 가져온 그 플라스틱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꽃을 담아오고 어떤 아이들은 나뭇잎, 또 어떤 아이들은 곤충들 생명이 있는 것을 하나씩 담아왔습니다 이제 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톰의 계란을 열어보니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본 어떤 아이들은 깔깔거리면서 아우 쟤는 빈 것을 가져와서 웃었지만 이 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았던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부드럽게 아 준비하지 못해도 괜찮아 톰이 그 이번 주는 많이 아팠구나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톰은 선생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생명을 준비했어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무덤은 비어있잖아요 그것은요 바로 생명이 있고 바로 살아났다는 것을 나타내잖아요 안타켓게도 이 소년은요 10개월 뒤에 자신이 앓고 있는 병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장례식장의 그의 관 위에는 꽃 대신 이 빈 계란 껍데기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소년의 그 믿음대로요 소년은 장차 그 어둠 무덤에 죽음의 무덤에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소망이 담겨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우셨던 무덤을 비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한 바로 그 철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지만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동일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가 헬라 사상이 때문인지 아니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대 바울은요 자신이 예전에 이 성도들 만나서 처음 그리스의 복음을 전해줬던 그 복음을 그들에게 기억시키면서 죽은 자들의 부활은 있고 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을 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문의 20절에서는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얻게 될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첫 열매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열매는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져왔던 자신이 수확했던 수확물의 첫 소산물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첫 열매는 그 나무에서 다음으로 맺혀질 그 열매들의 표본이며 동일한 모양과 동일한 맛과 동일한 색깔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최초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던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사셔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 유일하고 최초 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예수님의 부활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히 죽지 않고 그런 생명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바울이 말하는 이 천매 첫 열매이신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또 기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부활의 역사성 즉 사실성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요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어야 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었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 안에는 바로 아담 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 인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즉 역사성의 근거를 두기 위한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그 아담은요 하나님의 죄를 지었고 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들은 그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다시 죽지 하시고 영원히 사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것 또한 바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동일한 부활을 얻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순차성이 있습니다 23절 보면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 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제림 때에 그리스께 속한 그런 모든 자들이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요 좋게는요 본 고린도전서 이 편지의 수신자였던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의미하고 넓게는 그리스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라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음으로 다음으로 세 번째는요 부활의 완전성입니다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인 예수님의 재림 때가 오면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그 모든 형태 특히 그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공중권세의 자본자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26절을 보면요 그 악한 세력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단이 있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멸하심으로 믿는 자들이 사망이라는 그 억압에서 완전히 벗어나 바로 완전한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요 완전한 그 부활의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활의 영원성입니다 27절을 보면요 사도 바오는 10편 8편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외하고 모든 만물을 바로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28절을 보면요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께 복종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영광받으시는 그 만류의 주가 되시고 부활한 모든 이들과 영원토록 함께 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만미 안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부활의 네 가지 그 특징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은 실제적인 것이며 바로 사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의 그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믿음은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영국의 한 젊은 변호사 프랭크 모리슨 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수 없다는 그 일 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반박하기 위해서 내가 한 가지 글을 쓰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쓰기 위해서 자기가 모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으고 철저한 조사와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책이 완성될 무렵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격 신약 성격 속에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실제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려다가 그만 그 모든 연구 끝에 그 모든 사실과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의 책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책이 누가 돌을 옮겼나라는 그런 책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요 예수 그리스의 그 부활을 믿는 신앙은요 그리스인이 가진 그 신앙의 핵심이며 아주 근거입니다 그리스의 부활은요 그리스 안에 있는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단의 세력은요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붙들고 살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성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과연 그럴까 아 설마 라는 그런 의심을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를 통한 부활은요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그 부활에 대한 그 진앙이 있어서 더 이상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그 감정을 더했으면 안됩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그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운으로 축복합니다 I bless you as we look upon our resurrected King Jesus with hope and joy let's pray